5. 4. 5. 5. 5. 5. 2. 4. 5. 5.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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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오오오 부정교차로에서 이제 차선을 잘 못들었잖아 그러면 일단 사이드를 보고 자기가 옆으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엑셀을 밟지마요 그래서 속도를 낮추면서 확인하고 옆에 차가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던 길로 가야돼 우리가 늦게 가더라도 그래야 사고가 안가 근데 방금처럼 막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면서 오오오오 이러다가 사고가 빡 나는거랄까 그리고 분명히 바로 옆에 차가 보였는데 자기가 그래서 당황해서 지금 브레이크 대신에 액셀을 살짝 밟았잖아 어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기 경험으로 쌓여서 다음에 실수를 덜하면 이제 엄청난 도움이 되는거지 응 아 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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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여기 이 기실이 손님이 나를 봐야해 엔조.. 안보여 피자도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아.. 지금 스파게티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누가 해도 되고.. 옛날에 우리 데이트할 때 진짜 맨날 스파게티 먹으러 갔잖아 그치 아.. 여기는 아쉽게도 봉골레가 잘 없으니까 오늘 베리미언 끝장이다 랭몬? 아.. 랭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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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랭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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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몬 합니다 현스 아닛? 자 랭몬? 아 랭몬 아 이것도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좋아하는 뭔가 찐한.. 맛있어, 감자 강아지 링긴 근데 거의 티 안나는데? 퀄리티네? 그러니까 까르보나라는 거였는데 까르보나라는 게 더 맛있어 까르보나라는 게 더 맛있어 맛있더라구요 맛있다 까르보나라는 게 더 맛있더라구요 가끔 이탈리아 같은 게 까르보나라는 게 한국식 스타일이 아니었고 맛이 없더라구요 근데 여기는 나름 좀 진하고 맛이 너무 잊지 않나? 사람 봐! 뭐야? 왜 이렇게 많나? 춥지 않아? 근데 왕장과 공주인 건가? 저희가 예전에 윈저를 이미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오게 됐는데 그때 우리 윈저성 구경 갔을 때 그 앤 프린센스라고 여왕의 딸인 앤 공주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봤었어요. 오늘은 과연 누군가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거 너무 예쁘죠. 와 이거 봐요. 이 스메그가 영국 건데 엄청 유명한 거야. 이렇게 막 색감이 예쁘기로 유명해서 한국에도 인기가 많대. 보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희도 마스크 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를 안 했어. 근데 이제 저도 2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안심이 되는데 사실 2차 접종해도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좀 되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이 있어? 응. 대박. 엔티엔즈. 엔티엔즈. 런던에도 없는 엔티엔즈. 옥스포드에만 있는 엔티엔즈. 윈저에도 엔티엔즈가 있구나. 아씨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어떡하지? 대박. 메뉴만 좀 구경만 하고 가자. 아 지금 요즘 엔티엔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국처럼 다양하진 않거든요. 프레첼도그 맛있겠다. 나 너무 좋아. 정말 젤라또. 아쉽지만 안 먹을 거니까 안 들어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저캐슬 다 왔네. 자 민저캐슬 다 왔네. 자 민저캐슬 다 왔네. 사느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슬플로운 책을 지치고 싶어가지고. 5포트 여기에서 5포트. 여기가 가고 싶어. 넘amat 나갔어. 여기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집안에 있는 거니까. 아니요. 안 돼죠. 네. 네. 거기에 한 토리. 우리와 함께 판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윈저성을 구경은 해보고 싶은데 입장료가 좀 비싸요 23파운드 정도 35,000원 정도 하거든요 1인당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차 사고 막 이렇게 놀러다니라 돈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워터파크 그 뭐 빠지 빠지 가는데도 손을 좀 많이 써가지고 어 그냥 구경만 하는걸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가 돈이 없어요 후회 이래 봐. 예쁘다. 예뻐. 나는 다시 한번 한번 다 사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날아오는 미세먼지 사이. 와.. 최후의 만남인가? 소울 청ْ거고루도 상체원 와, 맛있어? 아빠라멘 아니 성이 너무 예뻐 도저히는 도저히가 다 되었네요 일본가파 뮤직비디오에서 에피소드가 너무 예뻐요 캠브리지 간판도 너무 예뻐요 우웅 내가 화나면 이렇게 화난 채를 놔두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채를 놔두고 귀엽지? 귀엽지? 신기하게 아씨 어이가 없네 아 린저 길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 30분에 헤맸어요 지금 아 아 아니 어떻게 찾는 거야? 표지판을 좀 제대로 해놓던지 그렇네 아 맛없으면 진짜 가만히 먹겠다 언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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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우리 애가 가셨잖아요? 주아미니톤 주아미니카원 주아미니톤 주아미니카원 이거 다 윈저성이에요 저기까지 다 윈저성이에요 고고 다음 열때 진짜 우리 밑으로 가야겠다 그래야겠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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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간 주아미니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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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